메타버스 시즌2는 BMW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트로 타박타박 버스 어떻습니까? 메타버스 시즌2 자 여기가 숙대 입부역입니다. 제 아내가 숙대를 졸업했어요. 성남 시민이에요. 아 그러세요? 성남 어디 살아요? 분당이요. 내가 양지 많았잖아요. 우리 옆 동네 띄우시네. 혹시 사진 찍어주세요? 아 됩니다. 아 그래요? 저랑 같이 셀카 찍어주세요. 자 예쁘게 찍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어디로 가시나요? 저는 수원에 살아서요. 저희 가족 모두 팬입니다. 제가 도지사를 할 때도 누가 되겠겠군요. 저희 경기배달앱도 다운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수원 페이도 사용하고 있고 도움이 조금 이만큼은 되죠? 도움이 조금 이만큼은 되죠? 네. 도움이 조금 이만큼은 되죠? 네. 저 안 좋아한다고요? 저 안 좋아한다고요? 저 되게 순수하거든요. 저 지금보다 좋아해 주실 거예요? 네. 저 안 좋아한다고요? 네. 어쨌든 간이 라라마 살려주시면 돼요. 잘해야죠. 실제로. 나 빨리 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. 하시다. 앞으로 우리 어머니도 좋아해 주세요. 좋은 날 되세요. 하시옵니다. 안녕하세요. 모자 예뻐요. 어머니 지지하게 보도 같아요. 네. 저도 이거 좀 주실 수 있어요. 그러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만이천분이 같이 보고 오고 계신데 다음에 교회 또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 그래.